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유 네 예쁘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왼편 아 오늘 핑크빛으로 아주 그냥 깔맞춤 제대로 예쁘게 하셨네요 자 이어서 오른편 자 보금씨도 포즈를 한번 취해주셨는데 유정씨도 유정양도 하트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 하트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포즈로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편 네 연애 상담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포즈로 네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 자 왼편도 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 이제 B1A4가 아닙니다 그러면 난 아하